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네. 마음에 참 와닿는 것이 지금 세상이 참 여러분들 악하지 않습니까 악해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감옥을 가도 벌써 감옥에 갔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고개를 쳐 세우고 다니고 있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이런 국회의원하게 또 당을 만들지 않나 뭐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분은 선거가 무너진 지가 여러분들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다 뭉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의사들은 뭡니까 다 도둑놈으로 때려잡으려고 뭐죠 그렇게 그냥 용감하게 좀 나선 상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어떻게 이렇게 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벌을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문체가 참 많은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44장 18절 말씀에 오늘 이 땅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거나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작심하고 사실과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세상이 실로 악한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몇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며칠 동안은 하도 이렇게 채널을 탄압하니까 한 달에 정확하게 1200명씩을 이렇게 시청자를 줄이는 것 같아요 딱 그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조금 풀어놨다가 또 계속 1200명 정도를 이렇게 빼고 며칠 사이나 특히 이제 선거 콘텐츠를 볼 수 없게끔 66만 정도 되는 이런 구독자 수면 정상적이면 만 명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걸 700명 보게 만들고 800명 특히 제목에 사전투표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또 이제 시편을 보다 보니까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 크게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 제 말씀의 요지는 개인적인 딱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사실과 진실 선한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반듯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값없이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도 그래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정의로운 것과 올바른 것과 훌륭한 것이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련코 배격해야 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좋은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사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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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